안녕하세요. 반갑축구입니다. 오브젠이죠. 30날 상장이고요. 한국투자고 희망공과는 밴드 하단에서 결정이 됐고 올해 공모주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시그널을 줄 수도 있고요. 청약건수가 4,700건이었고 균등이 한 20주 정도 배정이 됐었고요. 평균 경영률이 한 6정도 나왔죠. 증거금은 대단히 적은 104억밖에 안 보였습니다. 미리 한 주는 10만 8천원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청약을 안 했고요. 기본적으로 청약을 안 하는 이유가 웬만하면 다 하는데 18,000원 이하 금액이 수요예측 가격분포에 많이 잡혀있다는 건 좀 불안하죠. 공모가 산정할 때도 2024년, 2024년 추정순이익을 바탕으로 계산을 했다는 점. 밴드 하단에서나 그 아래서 결정되는 종목들이 그렇게 사실 급락은 크게 없었는데 한 번은 쉬어가는 타임이 아닌가 싶어서 일단 청약은 안 했고요. 총주식수 387만주, 공모가 18,000원에 시가총액이 적다는 게 변동성으로 인해가지고 당일날 매도할 기회를 한 번쯤은 주지 않을까 보여주기도 하죠. 기간 의무보유 하약수량이 6만 7천주, 12.39%고요. 미화격이 87%, 유통가능주식수는 85만주 정도 됩니다. 금액은 152억, 얼마 안 되죠. 유통가능기율이 21.90%고, 빨주비는 0.566 나왔습니다. 최근에 경향을 봤을 때는 안 하고 보니까는 이것도 가는 거 아니야? 그런 생각도 조금 들고요. 코스피 시수도 3개월 장중채고가 2497인데 거의 뭐 거기에 근접해 있고 2484까지 올라왔고 1월 초에 2134 저점을 찍었다가 많이 올라왔죠. 2천 한 4백 정도에서 한 번 눌렸었고 다시 올라오고 있죠. 한 번 더 눌릴 가능성이 있고요. 아직은 아닌 것 같고 미래 반도체도 따상에 성공했고 전체적인 증시 분위기가 조금 바뀌는 분위기라 가지고 만약에 오브젠이 좋은 상장일 날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앞으로 웬만한 거는 다 청약해야 되겠죠.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고맙습니다.